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에서부터 1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부터 10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 샘감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고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역사를 그의 새 아들인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야벳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살았고 죽었더라 노아가 살았고 죽었더라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그저 살았다가 죽는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온 천지에 악이 찬 거라고 나쁜 놈들이 들끓아 못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넘어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이 직접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따로 언급할 정도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인류의 희망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 옛날 애녹처럼 승천해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에 대해서 보문은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생각해 보면은 노아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선 창세기 9장의 후반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노아가 술 취했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노아의 허물을 사랑과 존경으로 덮었던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그 허물은 떠벌리고 다녔던 함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아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꼭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샘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노아 자신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의 행동 이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술 취해서 벌거벗고 또 잘못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이 모습들 저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투머치하다 좀 과한 처사다 술 뭐 끝까지껏 취할 수 있습니다 옷 좀 벗고 잘 수도 있지요 성경은 실제로 야박하게 그런 게 문제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비록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좀 떠벌리고 다녔기로서니 함의 행동이 좀 철없어 보이기로서니 그게 그 정도로 그의 후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히려 문제는 이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이 창세기 9장 이 후반부에 나왔던 노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노아의 모습은 이런 증상과 비슷하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자기 통제력 상실, 분노 조절 장애, 불안 장애, 피해 망상, 과잉 방응, 우울증, 강박증, 집착 이건 어떤 증세와 유사하다는 건데요 바로 PTSD 우리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재해, 사고나 흉악한 범죄 등을 통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장애의 모습과 이 노아의 행동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분석가들의 소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노아는 엄청난 난리를 겪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저 하늘이 열리고 40주야 동안 비가 퍼부었고 그 후에도 거의 1년 동안을 방주를 타고 떠다녔다라고 아주 그냥 무심하게 기록해놓고 있지만 정작 그 홍수 가운데 방주 가운데 타고 있었던 노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갑갑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이런 기분을 떠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방주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홍수 가운데에도 안전하고 있지만 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비록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을 했을지언정 불과 어제까지 같은 동네에서 얼굴 맞대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방주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그 단말만의 비명을 듣고서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력감 또 어느 순간부터 그 비명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고 그저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고요한 소리만 방주 밖에서 들려올 때 느끼는 그 고독감 참담함 노아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을 방주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노아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온전히 남아나긴 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해보건대 노아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상태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주 재배에서 술 빚어 마시고 인사부지성이 될 정도로 취해버렸었던 노아의 이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노아는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다 깨져버린 심령이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가 죽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고 참담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노아 그렇게 깨지고 상한 노아를 그저 실패했다고 인생에 나고 자라고 구제불능이었다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야마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참담하고 깨어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조차도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그 험악한 인생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하고 깨지고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귀히 보이시고 그 깨진 마음을 보듬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더욱 굳세게 하시는 것 그 깨진 마음을 싸매어서 하나님의 토기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노아의 모습 그 옛날 노아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니 그것보다도 못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노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들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옛날 노아에게 하셨던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상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동안 깨지고 상한 노아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의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 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눌 함께 나눌 공동기도회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압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19년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말씀함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가지 상황으로 마이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시고 말씀삼 운동과 온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여러 외교적 관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평화 번영과 통일의 길로 인도하소서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고 송감년 성도님 박현수 집사님 시모가 되시는데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 강동 경희대학병원 장례식장 25호이고요 오늘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위로예배를 출발합니다 모든 장례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한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노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노아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 힘겨워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졌던 노아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그런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깨지고 상하고 지치고 망가진 사형을 살아갔었던 노아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믿음의 우리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깊이 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서 상처와 고해는 주님의 은혜를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롤의 모든 성례들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감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성례하여 주소서 그래서 말씀 삼 공동이 본 세계 성료의 비전으로 이어가는 그하고 복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